영상으로 만나요!!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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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올리브유 너무 맛있어 머스타드 핫도그 매콤해요 쫄깃쫄깃 이 부분은 점점 젤리 먹으면 더 잘 먹어요 많이 먹어있네요 너무 맛있는데 물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어요 말랑이랑 먹으면 호로록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고기 고추냉이네요 고추냉이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!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~!